와 대박 진짜 크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리허설 골고루 골고루 너무 맛있어 엄청 넓는 맛 많은 분들이 어쨌든 청년자치계에 관심을 갖고 활동하고 있는 만큼 그리고 이와 관련된 학계의 풀도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연구자료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훨씬 더 좋은 덕분에서 되게 자신을 잘 돌보면서 활동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멋지다. 감사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귀엽다. 귀엽다 어! 좋아요 그냥 다 보내주면 안돼요? 와 대박 진짜 크다 짜잔 결국 샀어요 귀여워 음.. 진 saldo 리액션 저는 다 시도ovu 연어하는 사람 미장원장님하고 사진 찍으러 왔는데 오 파프리카 파프리카 아 매니저한 진짜 핫하다 여러분들이 즐길 줄 아시는 만큼 저희는 여러분들이 무대와 함께할 수 있게 공간을 확보할 겁니다 어느 정도 위치가 정리가 되면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그 전까지는 멀리 보고 계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작은 선물입니다 어떻게 제 선물이 마음에 드십니까? 제 선물이 마음에 드시나요? 제 선물이 마음에 드시고 오늘 밤 찢을 분들과 사례들아 아침에 드리면 날아애들아 아침에 드릴게요 주말 아침에 드릴게요 아침에 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침에 드릴게요 고생하다가 렌즈 안쪽을 가게 곁에 보내줬어요 안경이 편하다 지금 너무 늦게 가가지고 아침에 1시간 되세요 집에 밥 먹으러 올 때까지도 꿈같았어요? 어 오늘 아기와 함께 이 후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동네가 굉장히 오래된 동네가 양립 역사 문화와 나왔던 것이죠. 이 동네가 굉장히 오래된 동네였어요. 그리고 여기는 약간 빈촌이었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이런 것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자기 팔길을 찾아서 싸가 이 동네는 넌 넌 넌 넌 낳게 됐는데 이 집에서 불이 나서 화재가 나가지고 이제 그게 화재가 나는 거야. 요새 사람들이 약간 올게요. 이 동네가 쓰레기를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네 총장이라는 마을에 갔더니 그걸 청소를 하다가 침으로 하니까 우리 옛날 괴종시계라든지 이래 되는 거 라디오라든지 버리기 너무 아까운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그게 정말 신기해. 걸기 시작했어요. 이 룰에서. 그래서 이 펭귄말이 실현. 그렇게 예수님이 나왔어요. 생일. 근데 동네 중학교에 이제 모여서 노인들만 모여서 모여서 뭐 실현하고 하다 보니까 그걸로 가고 뒤에서 오니까 뒤뚱 뒤뚱거림이 그래서 뒤에서 오고 어이 잘했고 펭귄맛네. 그럼 차례 걸어봤어. 어? 차례도 만찬가지야. 그러다 보니까 펭귄말이 잘 됐습니다. 여기 보면 주어서만 모여서 보게 되는데 이렇게 금색으로 아주 감성 초과한 손에 있었습니다 eli 에어브 양궁에 메인게요 ophile Sterling 메인 glip 점점 요 ㅋㅋ 이제 새걸 걸어놨거든요? 네 이거 하고 싶은데 사세요 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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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귀여운데? 기인아 고양이가 최고로 좋아해요 고양이가 좋아해요? 우리 지금 토토 좋아하겠네 오 고양이 키우신다 빨간색 좋아한다 좋아한다 이거 무조건 좋아한다 하나 더 따라해 귀여워 남산 이리 랭 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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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다 헤헤 이게 막 아 아닌데 아 맞네 저게 이렇게 내리는 것 같아요 헤헤 아 아 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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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올라가면 그물망 있고 아 그래요 네, 밑에가 뚫려있다고 겁을 얻었던데 어, 풍경은 좋다 열심히 다 먹은 거 같다 시간이 여행하는 것 같아 오, 이런 기능도 있네 서비스 외롭던 거 , 산책하고 싶다 포로래요 진짜요? 팀에서 타야 출발해요 빨리 가요 다녀오세요 두 동안 고개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출발 와 너무 좋은 게임인데? 와 이거 뭐야 와 이것도 무서워 와 이것도 무서워 와 이것도 무서워 에이 에이 자 그 뒤로 밖에 나옵니다 내가 생각하면 무노리래 막 이르네 와 진짜 소진도 있지 않아요? 고맙습니다 진짜 간사님 할 기억 조건이 되세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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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아 놓다 벗어야겠다 날라갈 때 아니 밑에를 왜 고는지 설명해주시면 안 돼요? 오 우와 이거 왜 이렇게 흔들리는 것 같지? 하하 저 아닌 것 같아요 이거 뭐야 이렇게 우와 약간 이렇게 약간 이렇게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동교가 갑자기 생길라이네요 이걸 또 타고 내려간다니 짱인데? 우와 이 앞에건 동교가 갑자기 생길라이네요 네 목요인데 뭐가 좋을지 내려가면서 생각이 나요 아니 늦어요 내려가 잘 먹겠습니다 이거 뭐가 싶어서 왔어요 벌써 오기 고추장이 비꼬이네요 아 진짜요? 고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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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맛있어 고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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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pul다 골고기 고추가 hop 내려가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